대학원이요? 나랑 2년 더 재밌게 악기해보자? 그거 왜 아직도 끼고 있어? 너랑 나 끝났잖아. 너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? 무슨 자신감이야? 너에 대한 기대는 적었다. 저 피아노요. 칠 때마다 건반이 너무 무거웠습니다. 그게 그렇게 못난 건가요? 송아 씨. 15년이에요. 준영이랑 저. 송아 언니 연애 상담이요. 아니 저 아니 제 친구. 친구요.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자꾸 연락하고. 진짜 좋아하면 헷갈리게 안 하잖아요. 나 준영 씨랑 친구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안 할래요.